렛츠고! 박자가 안 맞았지? 아니야. 오케이 오케이 땡큐. 왔다 갔다 하네. 기분 좋았다가 나 왔다 갔다. 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. 그러니까요, 제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. 헤이, talk to me. 뭐가 문제야? 못해. 아니 뭐가 문제인데? 문제가 없어.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. 너 때문에 헷갈려.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헤이 헤이. 가만히 있어. 우리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. 오케이 갈게요. 그럼 뭐야? 스트레스. 그럼 뭐야? 스트레스.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건가? 아 미안해. 얘는 왜 이러고 얘기를 해? 미안해. 헤이! 야 왜 누르고 얘기를 해? 헤이! 야 갑자기 하트는 왜 해? 미안해 실수였어. 이걸 잘해. 이걸 누르고 얘기했네. 미안해 미안해. 오케이.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한번 보여줘야지. 렛츠고. 어디 하는 거죠? 그 다음 뭐예요? 오케이. 자꾸 건드리네, don't touch me. 이거 할게. 오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. 아 진짜 나 자꾸 건드리네 짜증나게. 이런 느낌이야. 이 느낌을 찾아야 될 것 같아. 자꾸 건드리네 don't touch me. 자꾸 건드리네 don't touch me. 자꾸 건드리네 don't touch me. 랩 해볼게. 느낌만 내고 다섯번째 바디에서부터 한글로 가는데 그것만 정리해가지고 1위원까지 보내주면 될 것 같아. 좋아 된 것 같아 이거 나 다시 보내면 너무 좋아질까. 오케이 컴온. Hey 지미유 is it okay right now? 지금 뭐 괜찮아요? 아 베리 굿. 안 들려요. 야 너는 진짜. 아니 진짜 욕스러워. 아니 욕할 때만 들리고. 어떻게 우리가. 베리 굿. 오케이. 일단 이렇게 가자. 그 다음에 내가 알레르 진짜 많이 넣어줄게. 오케이. 이거 라디오 톤을 디스토션 걸어줄까 느낌으로? 아니요. That's so 촌스러워. 오 오빠. 오빠. 80년에 살고 있어요? 왜 그럽니까?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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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누가 요새. Hey hey hey. 요새 누가 디스토션을 넣어요. 네. 요새. 네. 네. 서비스. 선배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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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